포항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내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. 금액은 1인당 동하복 한 벌 기준 30만원으로 서류 검토 후 4월부터 지급되며 대상자는 포항에 주민등록을 한 관내 62개, 중고등학교 신입생 9천여 명입니다. 포항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교육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